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에 이어 원회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친한계 의원 모임엔 20명 넘게 모였는데 한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기도 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한 대표가 세력화에 나서면서 여권 지형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저녁 친한계 지도부 인사 등 총 20여 명의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 대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죠. 한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참석자는 JTBC에 앞으로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오늘은 원회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만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에 관한 민심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지역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복원되고 정상화되어야 하는지에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 답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한 대표가 세력 확장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 이런 것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 대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